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. 내년 4.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내일부터 후보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. 강릉과 춘천, 원주, 속초 등 도내 7개 선관위는 내일 오전 9시부터 공식 후보 등록 개시 이전까지 후보자 예비후보 등록에 들어갑니다.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은 명함 돌리기와 문자 전송, 선거 사무실 설치, 어깨띠 두루기 등 제한적인 선거 운동이 허용됩니다. 도내 각 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제21대 총선 출마 예상자는 9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.